Can you tell me anything about what happened to Freya? 왜 말을 안 해! 니가 범인이야 니가 생긴 것도 범인이야 이 광대에 이렇게 푹 들어간 것 같은 이 수상한 피부를 보라고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탱글타워 라는 게임입니다 타워가 탱글탱글해서 탱글타워인가? 푸키풀키! 죄송하고요 스팀에서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최신 추리? 포인트 앤 클릭 형식의 추리 게임이라는데요 풀 더빙이 돼 있대요 한국어는 아니고 영어인데 어.. 플레이하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서 한 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엄청 추천을 해주시더라구요 그렇게 재밌어요? 한 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게 뭐예요 댕글타워 5호 중반 야 이거 뭔가 분위기가 러스티 레이크인데 포수 가장자리 어 한글 자막 되게 잘되있다 폰트도 이쁘고 이게 뭐지? 예, 아우, 릴드, 온드웨이 도드 크라임스인 사건 파일 초상화를 그리는 도중 사망 피해자가 19살이네요 플로라는 현장에서 초상화 모델로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프레야는 등을 바닥에 대고 쓰러진 채 발견되었으며 가슴에 단 하나의 자상을 입은 상태였다 현장에서는 어떠한 무기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프레야가 끝내지 못한 그림 속 주인공은 칼을 들고 있다 칼끝에 빨간색은 물감이 아니다 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에서 칼 들고 있는 애가 나와가지고 푸슈욱 하고 찌른 건가? 말이 안 되잖아 그림에 묻어있는 칼이 피가 묻어있대요 정말 특이하네요, 그죠? 정말 미스테리하네 탱글타워 종이에 그려진 작은 그림 뒤에 메모가 적혀있다 이곳은 현재는 탱글타워라고 불리지만 하단부의 저택이 연결된 두 개의 탑이 있을 뿐이다 원형이 호수에 둘러 쌓여있다 호숫물은 이상한 색이다 호수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둘러 쌓여있다 절벽은 너무나 가파르고 매끄러워서 오를 수 없다 탱글타워엔 현재 두 가문이 거주한다 펠로우 가문과 포인터 가문 프레야 프레야아 프레야아 프레야는 어떻게 살해당했지? 시작부터 이미 사람이 죽어있는 상태로 시작을 하는군요 우리가 그걸 추리하기 위해서 도착을 한 거군요 아우 근데 목소리 완전 다 둘 다 완전 매력적이다 음에 맞춰 노래 부르고 있다고 음에 맞춰 노래 부르고 있다고 오케 이건 오오오 미니맥 이렇게 다른 것도 좀 보자구요 으허허허 우리 이런 거 꼼꼼히 다 봐야되잖아 그지? 우리 이런 거 꼼꼼히 다 봐야되잖아 그지? 어 근데 상호작용 다 되는 게 정말 놀랍네요 아우 아우 윈차임스 사일런트 윈은 윈차임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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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어.. 야 진짜 상호작용 다 되네? tts Praei 오오 여기로 이제 이х 어른바 그리를 하라고 나오네요 이렇게 누르면 되는건가? 좋아 미지의 장소로 어 야 이거 정말 아 왜 추..왜 추천을 하는지 알겠다 시청자분들이 아 벌써부터 재밌어요 아주 만족스러운 게임이야 뭐지? 정해진 대사만 더빙이 되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원래 보통 효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자잘한 상호작용? 이런거는 더빙이 안되있거든? 그리고 이제 막 메인 퀘스트 막 이런거 진행할때만 더빙이 되있잖아 와 근데 이거는 전부 다 돼 와 풀 더빙이 되있어 정말 놀라워요 일어날까요? 아니 헉 헉 이게 어떤 헤디어스 스케일리 바이펠드 피스몬스터 하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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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어? 뭐야? 자세히 봐봐 뭐어? 이건 그냥 일반적인 스태트일이지? 우리가 아직 안 해야되지 못해 기둥 부분을 회전할 수 있어 하지만 목적이 뭐지? 오우 퍼즐이잖아 하프 동상 큰 하프를 들고 있는 낡고 풍화된 양서류 동상 하프의 기둥 내부분에 기후가 새겨져있다 음 이건 뭐죠? 아 아 야 이거 되게 세세하게 다 눌러봐야되는구나 야 여기 이런 아이템이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 손상된 테이프 근데 손상된 테이프는 있어봤자 의미가 없지않나? 카세트 테이프는 물에 젖어 손상됐다 라벨의 잉크는 번져서 알아볼 수 없다 으응 야 수상한거 다 눌러봐 다 상호작용도 돼 너무 좋아 또 볼게 없네 으흠 으흠 야 수상한거는 너무 좋아? 으흐흐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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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놀라워 이 버섯도 되냐 혹시? 그건 아니군요 까비 와 근데 진짜 개쩐다 게임 나 이것만 한 10시간 플레이해도 안 질릴 것 같은데 자 다음 맵으로 넘어가 봅시다 두 문 도문 우리 안에 들어가야 할 수 있을까? 아니 나 그냥 우리 사이렛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 작은 베드 피이터 너는 베드가 어떻게 알지? 그가 가을에 돌아가고 탱글 어 오가 빠져있네 오 오 오 오 창글 투웨 으흐흐 투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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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둘 다 왜 이렇게 섹시해 오 오 오 창글 투웨 도웨 도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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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뜯어본 편지 봉소가 뜯겨져 있다 안에는 작은 종이가 들어 있다 조합은 다른 종이에 있습니다 조합을 외운 뒤엔 이 종이를 없으십시오 당신의 사고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밑에서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어 좀 중요해 보이는 내용이군요 오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도 있네요 근데 다 점으로 보이는군요 흠 흠 우리의 구조 왜 구조 도움내는 하 엇 이 음 왠지 외워야될 거 같은데 근데? 그래 내가 들어가라 이거지 잠깐만 여기 뭔가 다른 길이 있는데요? 엥? 오른쪽으로 빠질 수도 있네 길이 하지만 우리는 지금 건물 안으로 들어가봐야죠 프라임 씬 범죄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 그랜드 홀르 자세히 봐봐 뭐든지 자세히 봐야지 음 lord fellow looks like he was married twice scandal lady fellow do these people not have first names? selena stonetop no family line apparently she just appeared out of nowhere Lord Remington He sounds important Lady Remington I think I have one of those in my bathroom Lord Poynter This goes back a couple of generations Lady Poynter How do you become a lady? I want to be a lady Buck Brackley What a name Do you think he still lives here? Do you think he still lives here? 이게 색깔과 문양으로 구분이 돼 있어서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 아주 쉽게 파악이 되어 있네요 근데 등장인물이 상당히 많네요 이거 다 알아야 되나? A big letter F Who doesn't hang a giant banner of their initial in the lobby of their mansion? F 가문이 어디라고? Fleddy Fled Fled F 가문 R 가문 P 가문 이렇게 크게 있고 나머지는 약간 외부 가문 같은 느낌이네요 크게 세 가문이 있고 F R P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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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갈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나 보지? 와우! 여기 가운데에는 잠겨있네요? 어우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에요 이렇게 잠시만 게임이 나올 줄이야 자, 대충 볼 건 다 본 것 같고 이제 이동을 해야겠죠? 이런 데는 못 가나 보지 지금? 여기로 가야 되나 보지? 그러네 여기가 그림 그리던 현장이네요 저쪽 탑 꼭대기 아, 풀덕인데 있어서 참 좋고 플로라의 탑 싫어 젠장 저쪽은? 플로라의 탑은? 플로라의 탑은? 플로라의 탑은? 플로라의 탑은? 저쪽은? 프레오의 탑은? 그쪽으로 사진이 되죠? 다 보여요 오, 일시정지 할 수 있어요. 이게 뭐지? 아, 이런 거 이렇게 추리해야 돼요? 프레야의 죽음에는 아주 수상한 점이 있다. 칼을 들고 있으면 그 끝에 묻은 건? 피. 칼. 초상화. 대상은 프레야 필로우. 플로라의 초상화가 칼을 들고 있으면 그 끝에 묻은 건? 피. 왜냐하면 그것이 프레야를 찔렀기 때문이다. 해볼까요? 플로라의 포트렛은 칼을 찔렀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레야를 찔렀기 때문이다. 뭐? 프레야가 칼을 찔렀기 때문이다. 아, 그림 뭐? 어, 칼은? 그는 죽음 맞아, 근데 사실은 칼이 없지 내가... 죽을 수 없지 다른 칼이 없지? 칼이 닫혀 칼이 닫혀지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 남아있을까? 사진은 죽음이 없지 아, 잠깐만요. 아, 이렇게 추리를 잘못하면 바로 게임오버대요. 어, 야, 그래도 그것에 대한 대화는 또 다 이루어져 있네. 와, 이게 정말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우리가 보지도 못할지도 모르는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숨겨져 있을까. 아, 근데 이거 게임 얼마지? 아니, 게임 가격이 2만 5백원이에요. 이 정도 퀄리티가. 와, 난 솔직히 이거 6만원이어도 살 것 같거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검은색, 흰색, 물감을 담은 작은 유리통. 유리통은 모두 한쪽으로 금이가 있다. 프레야's painting supplies. Is that a gramophone? I think so. Except it's got a tape deck instead of a turn table. It's also got a big crack down the middle. 왜 이렇게 다 금이가 있어? 레코드 대신에 카세트 테이프를 재생한다. 카세트 테이프? 방 중앙을 향해 놓여져 있다. 나팔부터 테이프 넣는 곳까지 뚜렷한 금이가 있다. 금이 간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중앙에 금이가 있다. 라벨에 손으로 적은 메세지가 있다. 프레야에게. 틀어보자. 이거? 밖을 걷는 누군가를 녹음한 것이다. 지지직거리며 멜로디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무섭다. 캬스 테이프가 벌어진다. 피아노 음악 피아노 음악을 녹음한 것이다. 짧게 재생되다 멈춘다. 피아노 음악을 녹음한 것이다. 피아노 음악을 녹음한 것이다. 짧게 재생되다 멈춘다. It's also covered in gemstones. What a completely ordinary object. I think it's a container for something. Those gems look like they come off. What? What? What the heck? 자, 자, 핑크색 끝났어요. 자, 핑크색 두 개 끝났어요. 그 다음에 보라색을 봅시다. 보라색. 보라색. 보라색도 끝났어요. 자, 파란색 봅시다. 파란색. 파란색도 끝났어요? 자, 이제 안 끝난 거. 노란색이랑 초록색. 어? 여기 힌트가 나오네. 노란색이랑 초록색. 노란색. 초록색. 다 맞는데? 다 맞잖아, 지금. 아, 다 맞췄으니까 이게 뜬 거야? 열쇠 표시가? 그런 건가? 근데 이거 한참 뒤에 떴잖아요. 아닌가? 모르겠네. 다 맞춰서 이게 열렸나봐. 시간이 지나서 힌트처럼 나온 게 아니라, 내가, 내가 다 맞춰서 저게 뜬건가? 아, 처음부터 있었어요? 저게? 열쇠 표시를 내가 못 봤나보네. 아, 그러면 이제 다 맞추고 저걸 누르면 열리는구나. 아니면은 아닌 상태에서 저거 열쇠 구멍을 누르면 안 열리고. 열렸어? 안에 뭐가 있어? 그럼 비날도 단서지. 안에 뭐가 있었는데 사라졌단 얘기겠죠? 잠금을 해제만 알을 열 수 있다. 현재는 비어있다. 알의 안감은 부드러운 벨벳 같은 소재로 되어 있다. 알은 황동으로 된 스탠드 위에 올려져 있다. 밑에는 뾰족한 발톱이나 이상한 발 3개가 있다. 붓과 팔레트. 팔레트에는 여러 물감이 올려져 있다. 가장 큰 부분은 중앙에 검은색. 이게 어디를 봐서 검은색이 좀 색이지. 물감 부재는 빨간 물감이 묻은 채 말라 있다. 말 좀 걸어볼까요? 이제? 오오. 포즈바. 흐흐흐흫.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뭐야? 왜 대답하냐? 뭐, 뭐죠, 이건? 잘 모르겠어. 그녀의 사이렌스에 대해선 것 같아. 이제야. 뭐, 뭐죠, 이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 플로라? 너는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녀는 그렇게 좋아해. 그녀는 그냥 다른 사람들을 물어봐야겠다. 네, 오케이. Freya was painting your portrait yesterday, is that right? Was this something you had planned with her ahead of time? Was there something special about yesterday? Did you talk to Freya at all while she was painting you? She's not going to answer us, is she? Nope. But at least we can say we tried. 진술... Flora, you were definitely in the room at the time of the murder. Surely, you must have seen something? Can you tell me anything about what happened to Freya? 왜 말을 안 해? She's acting pretty suspicious if you ask me. I don't know. Maybe she really doesn't know anything. How is that possible? 그럼 모른다고 얘기를 하든가. 네가 범인이야, 네가. 생긴 것도 범인이야. 어? 이 광대에 이렇게 들어간 것 같은 이 수상한... 피부를 보라고. 어? 다른 것도 물어볼 수 있네? 이런 거 다 물어볼 수 있네? 어? 다른 것도 물어볼 수 있네? 어떻게 생각하냐고? 한입. 이... 인정해? 잘 모르겠어요. 네. 이... 네... 우 sein이... 네... 지 sost... 그런데... 왜 알아요? 말좀 해 제발 그리고 이게 한번 물어봤던거는 이렇게 다 체크 표시가 돼있어가지고 안 헷갈리게 잘 돼있네요 안 헤맬거 같애요 게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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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일거야 내가 니가 범인이 아니어도 내가 죽인다 어 혹시 벙어린가? 중간의 뷔에는 큰 오픈 윈도우 전에는 오픈 윈도우가 가능할 수 있을까 저는 유용한 뷔이라고 하라 여기는 뭐죠? 어? 문이 박살나있다고? 정말 모르겠군요 돌아가 봅시다 이제 다른 곳도 이제 막 돌아다닐 수 있네요 좋아좋아 하나씩 보자고 서재 서재 경제 에서도 이런 곳은 서재 경제에 대한 이곳은 서재 경제에 대한 좋은 말 감사합니다 서재 경제에 대한 서재 경제에 대한 서재 경제에 대한 야 지리역 무시하냐 내가 지리역 까놨어 이 자식아 어... changing... 그 사이버에 spricht. 이 책은 중간에 있는 것을... 부터에 있는 공간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게를 쓰지 못해서... 그것은... 바이렀 진압이? 같은 느낌.... lungs이 toim. 무거운 경기의 Portal. 해수에! 그 땅과 그 이상한 산책들은 너 생각나요? 그 땅은 훌륭한 선물이 될 것 같군요 여기가 머스티다 그 땅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머스티... 너가 정말 이상한 질문을 물어봐 좋아요 둘이 뭔데 하려는 거야? 새 도감 얼룩새는 놀랍도록 똑똑한 새로 조류 위스티드 중에서도 수명이 굉장히 길다 다른 새들은 종족 얼룩새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다 따라서 얼룩새는 대부분의 생일을 홀로 보낸다 이 새는 독특한 먹이섭취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탄툼 아미카 그림참공에 열매만 먹는다 어어!! 여러분 칼이 아니라 깃털인데요? 들고 있던게 칼이 아니라 깃털이구나 왜 이렇게 상호작용 안돼 일단 단서로 잘 가지고 있고 자세히 봐봐 퍼즐이네? 이게 뭘까요? 뭐 일단은 잘 기억해둡시다 뭐 일단은 잘 기억해둡시다 이런게 있구나 어? 하하, so you're a, the shelves are half-empty kind of person. You knew this already. Books about nature? Sure, why not build a science lab in the corner of the library? The search for new knowledge. The archiving of old knowledge. It's downright poetic. Uh, what's in those bottles? I'm not sure. Soil samples? 이제 말을 걸어보겠습. Curious. I would expect bacteria of that nature to thrive in these conditions. Um, excuse me. Taking all the environmental factors into account, there must be something I'm still missing. Uh, may I talk to you, miss? She knows we're here. She just doesn't care. I am a detective. And I need to talk- Correction. You do not need to talk to me. Oh no? How come? Because I am not a suspect. I am completely innocent of any and all crimes. Thanks for letting me know. Speaking of which, you have now been at Tangle Tower for over 23 minutes. Surely you have already reached a sturdy hypothesis. A hypothesis? About the murder? Yeah, come on, Grimoire. Hurry up. My apologies. Unfortunately, protocol dictates I must at least meet all the suspect's. And that includes you. So, uh, could you tell me your name? Fifi Fellow, Microbiologist, Inventor, Innovator. 역시 인간? 어, 근데 캐릭터 되게 개성있다. 이게 눈이에요, 여러분. 흐흐흐흐흐흐. 스읍. 안경인가? You will need to be more specific. One's self cannot be summarized in a single response without doing one a great disservice. So true. Well, first of all, you're a fellow. So does that make you the daughter of- Correct. My father and mother are named Flora and Felix. But you need not question either of them. It will only waste valuable time. Neither of them are capable of murder. Thanks for the tip. Fifi, you said you were a micro-something, rather? Micro-biologist. But it is an insignificant label. My studies cannot be categorized in any one recognized field. What made you want to become a scientist in the first place? I harbor an intrinsic fascination with the microscopic. I constructed my first one at age 10. Constructed a microscope? Correct. And what's that thing on your head? Did you make that too? My eyesight began to deteriorate when I turned 12. Not satisfied with the eyeglasses prescribed to me, I designed this custom. 이럴수가, 안경이 맞았어! It would automatically adjust based on the surrounding light conditions. Does it glow red when you get angry? No. But that would be most amusing. Hahahaha. 이럴수가, 공감해 주다니. 고마워라. 어제. What can you tell me about the murder? What can you tell me about... Wait, that's what I'm supposed to ask you. Yes. However, you were too slow. You fancy yourself a detective too, Fifi. I just need to know what happened. Me too. So talk. Fine. I knew ahead of time that Freya was going to be busy with her painting all day, so I had planned to spend the afternoon with Poppy. I was in the library all morning preparing the equipment for an experiment, only to find out that Poppy had made other plans and she was in fact planning to ignore me completely. Oh. So what did you do instead? I locked myself in my room and cried. Oh, I'm sorry to hear that. Why? I don't know. It just sounds kind of sad. It is not unusual. Oh. Good. Hahahaha. Well. Jesus Christ. I was in my room. The lights were off and the door was locked. Someone began banging on the door. I ignored it until the someone began shouting at me. I opened the door. Poppy came into my room. Her makeup was leaking. She told me Freya was dead. I did not believe it. I thought she was playing a trick on me. So I punched her in the face. She insisted that we go up the floor is tower. We left the room and Poppy's father was waiting outside. He followed us up stairs. Poppy's 아버지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우리를 따라 위로 올라갔어요. 미완성 그림에서 빨간 물감 샘플을 채취했다고? Poppy and I took the sample back downstairs to the library. We performed a test and found out that it was, in fact, blood. 그게 피라는 걸 알아냈어. He performed that scientific test immediately. Even though you were... feeling so upset? Of course. Why would one affect the other? Name? Flora Fellow. Age? 44. Profession? Unknown? Likes? Unknown? Dislikes? Unknown? Sounds like she's our mother. She's your mother. How do you know anything? Are you? She's a mom. It's a baby. She's a baby. I believe other people may have discovered methods of reaching her. But I have little capacity for interpreting non-verbal communication. 아, 소개할 때 엄마라고 바로 말했었어요? 아, 나 나름 되게 집중해서 보고 있었는데 왜 그걸 몰랐지? 이름은 Fiona Fellow, age 19, profession, amateur microbiologist, likes, the meaningful archiving of information, dislikes, the superfluous window dressing accompanying the majority of human contact, notes, kindly disregard the polosyllabic form of my given forename and refer to me instead as Fifi. 아, 근데 그림도 되게 진짜... 애니메이션 보는 것처럼 역동적으로 움직여요. 움직임이 어색하지 않고 뭔가 되게 찰랑찰랑한 느낌이거든? 진짜 보는 맛이 너무 좋아요. 자, 이번엔 프레야 물어봅시다. name, freya fellow. age, 19. profession, artist, deceased. understand this. most people find me difficult. they exhibit a noticeable degree of discomfort when talking to me. 아... There it is. Freya, who had a way of being an exception to any given rule, was not at all like this. She is very important, and I will not rest until I understand what has happened to her. Did you spend a lot of time with freya recently? I will say this. In the past year, freya became, one, increasingly independent, and two, increasingly isolated. Do you know why? I do not. If you are looking for a speculative, empathetic opinion, try asking Poppy instead. The three of you are friends. We are of a similar age, and all highly gifted. One scientist, one artist, and one musician. It sounds like a lot of team.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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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are you asking, Fifi? I am the heir of the fellow family and the Remington family. This makes me the sole beneficiary of Tangle Tower. That's quite an inheritance. They can't make you do anything, Fifi. If you don't want the house, just tell them. Or just sell it. Who cares? You sound like her.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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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do you know. Well, we know Frija was stabbed with a knife, and then she hung– Correction. She was stabbed with something. There was no knife found at the confericing, Apart from the one in the painting. Which as a mere abstract representation does not count. Nobody has ever been stabbed by the concept of a knife. The statue itself does not interest me, but I do wish to know about those symbols on the harp. 이게 퍼피의 물건이었구나 그녀는 veterinar이에요, 들 différentes 그리고 그녀는 누군가가 살짝 노래를 선생님도нали ство I'm far more interested in what Flora is holding. I performed a test on the red paint myself. I discovered that it was, in fact, not paint, but blood. What made you want to test it in the first place? It was Poppy. She told me she thought the painting looked like a bloody knife. I told her not to be ridiculous, my mother owns no such knife. But then I noticed that the color was slightly too dark, and the substance itself was overly viscous. You noticed that just from looking at it once? 얘는 과학자니까 그럴수있지 뭐? 이것도 피야? 아 이것도 피야? 자 그러면은 초상화에 있는 피가 피해자의 피가 아닐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피해자의 피일지언정? 그게 이제 살인때문에 묻은 피가 아닐수도 있어요 왜냐면 빨간색 물감이 부족해서 급한 마음에 자신의 피를 이용해서 물감으로 썼을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난 이거는 물감인줄 알았거든 근데 피라고 하면은 여러가지 가설이 생길 수 있죠 죽음기 뭐지? 흐헤헤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들이 고소 아래 하하하하 그래서 프레야가 자신의 물을 넣어 주셨을까? 아니면 물을 넣어 주셨을까? 아니면 물을 넣어 주셨을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넣어 주셨을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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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누가 책을 여기다 둔거야? 응. 응. 오케이. 일단 물어볼 수 있는 거 다 물어봤고. 지금 가자. 오우. 그렇군요. 잠겨져 있던 4개의 맵 중 하나가 열렸는데 그게 바로 삐삐의 침실. 아유. 저 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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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cons fm Kalau champion는 없.» 본분 – 나을 regrets 왜요? 그지 Xm Like because I'm a detective? iers with vacuum%. shame. atilityn 흐흐흐흐흒 아유. 보호 نہیں. 우리서는 문자의 가치 측정에 대한 지급을 찾는 것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선 주민은 전용 자료가 사용한 거에서 그 안정적인 자연의 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 하지만 정말 더욱 옮기고 있습니다. 크리스톨 샌들리에리. 아주 간단하죠. 모르겠어요. 그냥 내 인생이 podob하고. 그리고 약간 이긴다. 한 벤죠? 거의 없죠. 이게 뭐지? 남편과 아내? 그런건가? 어? 우리도 그려져있어! 발이 없음 나중에 다 만나고 오면은 이제 알겠네요 눌러봤을때 너무 일찍한다 그래 그 둘이였군 뭐 볼게 있나? 어? 이건 뭐지? 어? 돋보기 4개를 수평을 밀어서 올바른 위치를 잡아 우와 엄청 확대해서 노란색밖에 안보여 그니까 크기를 서로 맞추라 이거잖아 그지? 아아 열쇠 모양을 맞추라는거군요 이게 아아아아아 오케이 오케이 아 열쇠 모양 맞추는거구나 이게 대충 맞는거 같은데? 아니냐? 됐네 아아 increíble 그와 thousand meinen pillar 뮤 stitches 아 왜에에에 맞 belangrijk 겁나 완벽하게 맞춰야되나? 했지? 오케에에이! 적 pool бес dr 뭐옥? 묵? 비밀일기장 많이 봐서 다른 책, 일기처럼 생겼다 기묘한 금속장치로 잠겨져 있다 일기장 가서 보여주면 뺏길려나? 왜 이걸 니네가 갖고 있어! 이러면서 가서 말이나 걸어보자 으흥흥 이 일기장 흐흥 생각보다 별 반응이 없네 비밀일기장인데 자 다른 지역 여기를 가봅시다 여기 저거 푸는데 한시간이 넘게 걸렸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정말? 딴 여기만 더 가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는 다가가가 저거에 대해 얘기하자 참고로 참고로